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. 슛! 크로스바단타! 레반도프스키 런스 입고 있었습니다. 뒷공간을 놓입니다. 위치를 연구해 두어야겠죠? 땡큐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듬뿍 쪽으로 결국 실패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. 땡큐 공간을 걸음으로 만들기 공간으로 찔러줍니다. 슛! 레반도프스키 마크 공간으로 쏙! 슛! 수로 패스 수계를 차치해고요! 무빙에 마크로 약 찔러주는 패스 가주가기로 열렸습니다. 자 갑니다 두 곳에 함께 시작합니다. 세븐사 에레비아 아이소 슛! 양쪽 마크로 멀다 슛! 크로스바단타! 코미라 오늘의 매니저는 이끌어로 슛! 크로스바단타! 이수코 이수코 아사이시오 두 공간을 노립니다 열렸어요 슛 아쿠쿠가 막았어요 에덴 아자우 테체스 큐테잉 몰포스트 해봤습니다 공간 옆에 박현빈 슛 장튼마 슛 장튼마 슬퍼소리만 엑시 슛 기후반선 정거 직장 막혀